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몇년간 하지 않았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대 에이스 양현종의 부진 때문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상수였는데 올해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올시즌 양현종은 11경기에서 58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5승 5패, 평균자책점 5.555를 기록 중입니다 평균자책점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28명 가운데 26위입니다 전혀 양현종스럽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에이스로 굴림했던 양현종인데 장경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느껴집니다 2019년 29경기에서 184와 3분의 2이닝을 던졌고 16승 8패, 평균자책점 2.29를 찍었습니다 리그 평균자책점 1위였죠 토종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올해는 뭔가 이상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속구의 구속은 작년보다 더 빨라요 작년에 시즌 평균이 142.9키로였는데 올해는 143.8키로를 던지는 중입니다 1키로 가까이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가 다 안좋습니다 피안타율이 2R4푼 1위에서 2R7푼 4위로 올랐고 Pops도 0.59위에서 0.79위로 장승했습니다 구이닝당 피홈론도 0.29개에서 1.23개로 껑충 뛰었고 구이닝당 볼렛 역시 1.61개에서 2.47개로 올랐습니다 구이닝당 탈삼진은 반대로 7.94개에서 6.48개로 줄었어요 정리하자면 작년 대비 안타를 더 많이 맞고 홈런을 더 많이 맞고 있습니다 볼렛도 더 많이 내주는 중인데 탈삼진이 줄었어요 성적이 좋지 않을 수 밖에 없겠죠 9위, 재구, 경기, 운영 등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좀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7.35에 날했던 WAR도 올해는 0.32가 전부에요 평범한 투수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양현종은 시즌 초반에 부진했습니다 개막 후 4월까지 6경기 등판에서 5패, 평균자책점 8.01에 그쳤습니다 5월부터 미친듯이 호투를 펼쳤고 23경기에서 16승 3패, 평균자책점 1.17을 마크했습니다 다 더해서 시즌 평균자책점 2.29로 1위 세상 가장 필요 없는 걱정이 양현종 걱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올해도 초반 부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작년은 한 달 부진이었는데 올해는 두 달이 넘습니다 잘 던진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못 던진 경기도 그만큼 많아요 8실점 경기도 벌써 두 번이나 됩니다 6일 현재 기아는 5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27승 23패, 승률 5할 4푼 괜찮아요 특히나 마운드가 강력합니다 외국인 투수 브룩스와 강영이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고 임기영도 부활투를 펼치는 중입니다 이민우 역시 마치는 선발로 안착을 했습니다 볼펜에도 박, 전문, 트리오로 불리는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 필승조가 단단하고 고영창도 괜찮아요 도산 방출생인 홍상삼 역시 기아에서 다시 날고 있습니다 이에 팀 평균제책점 4.20으로 리그 1위에요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딱 한 명 양현종이 부진합니다 기아로서도 예상 밖의 일이죠 양현종이 한 2, 3승만 더 올려줬어도 지금 기아는 오이썸음이 아니라 2위 다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믿었던 도끼와 발등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양현종도 답답할 겁니다 책임감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럴거에요 게다가 올시즌 이후 다시 FA가 되고 메이저리그 도전계획을 세웠는데 하필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작년처럼 또 미친듯이 호투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올해는 데뷔 후 손에 꼽을 정도로 부진한 시즌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양현종이 다시 한번 호투할 수 있을까요? 기아의 성적도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